이제 플레이 자 오늘 간단 초보자 최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바늘이 있죠 바늘은 초보자분들 처음에 하실때 맞춰서 여기다 끼워요 이렇게 이게 채우고 먼저입니다 아 아 형님 얼음 아 그래 야 끌려봐 먼저 이 차량 나가라고 자 이렇게 부시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채우고 가시네요 일단 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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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채우시고 자 여기서부터 푸으실때는 항상 유튜브에서 보셨죠 푸으실때 항상 원을 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그러면 다 꼬입니다 첫번째 소리가 나왔죠 첫번째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으 으 으 간단히 쓰시려면 이렇게 핀돌에 저는 핀돌에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친구 친구껀데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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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항상 잘 안풀어집니다 태우시면 치다리 남은거는 또 채우고 핀돌에가 꼬여요 이렇게 자꾸 쭉 땡기면 풀려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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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여기다 뽕돌만 채우신대요 마지막에 여기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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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간단히 끝